학원은 사전, 뭐 이런 거. 어... 그... 너도 체체 강의 들으마. 현강은 확실히 도움 돼. 교재나 자료도 좋고, 강의 시작 전에 테스트 보는데 그 문제컬이 좋거든. 어? 어. 아, 나 편의점 들려야 돼. 가자! 신나는 이 리듬을 두. 뭔가 떠오름나는 걸. 어딜 보게 될 거야. 기억은 어쩌라는 건데? 대답해. 어딜 가? 대답하라니까? 어, 미쳤어! 그래, 미쳤어. 어? 그렇게 잘라니까 말해봐. 말해보라고. 어, 왔어. 제 아빠가... 실수했어요. 단어가 헷갈려... 그래서 되게 싫어요, 엄마. 난 의사. 어? 네. 생각해. 고맙습니다. 우윽. 나의 해석. 수, 나의 해석. 하, 감사합니다.